지금 충남 당진 입니다 와 지금 충남 당진 인데요 에 지금 실시간으로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지금 에 앞이 안보일 정도로 오고 있는데요 에 혹시라도 또 내일 출근 하시는 분들이나 에 조금 일찍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다 지금 에 도로부터 해서 지금 다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예 사람들이 안 다녀 가지고 예 눈은 지금 밀었습니다 지금 지금 완전히 한방 눈 그냥 펑펑 오고 있습니다 한방 눈이 지금 펑펑 오고 있어요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 에 안전운전 들 하시구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자 무인도터리 구독 좋아요 예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